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에 매직과트일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메일을 하나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큰 사이즈 플러스 사이즈 제품 구입하시는 분들 정보가 지급합니다. 그거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구입하시는지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그런 정보 있으시면 댓글 하나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플러스 사이즈 그러니까 빅 사이즈 공부 중이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오늘 세일 정보도 산뜻하게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덮어기란에 모든 링크 그리고 모든 할인코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적립 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 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사이트 전체 어플 이용하시면 5% 추가 세일 가능해서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요 사이트 최근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그쪽에 꿀팁도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스톤 헬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검정색상인데 지금 현재도 가격 좋은데 추가 세일까지 받으시면 24만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사이즈는 2X라지 사이즈 딱 한 개만 남아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에르노 패딩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가격 좋습니다. 요번 시즌 신상 제품 저렴한 금액 추가적인 5%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퀼팅 자켓 특히 요런 제품 같은 경우 한번 구입해 두시면 유행 타지 않는 제품이어서 오랜 기간 입을 수 있는 제품 142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지갑이라던지 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지갑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요 색상은 58만원 판매되는데 세일 받으시면 55만원까지 가격 떨어지고 색상 여러가지 판매되고 50만원대 보테가 베네타 지갑 종류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지갑 종류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일들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신상 제품 포함해서 패딩 종류라던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배송 가능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즈는 에센스 일부 신상 25%세 계속됩니다. 더브라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장 기본적인 모자 미국 설정 확인해 보시면 85분 판매되고 있고 추가 세일 받으시면 63분 구입 가능해서 8만 7천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관부가세 피해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 마르제라 보여드리고 있는 키링 카드지갑 요 제품은 한국 설정 가격 좋습니다. 이미 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부가세 합한 금액 최종 비용으로 결제됩니다. 요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하고 솔리드 업무 보여드리고 있는 요번 시즌 신상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 종류라던지 피어브 갓 에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색상 맨투맨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버버린 보여드리고 있는 캐시미어 스웨터 마찬가지 한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고 142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 추가 세일은 불가능한 제품인데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긴팔 티셔츠 120불 판매되고 있어서 16만 5천원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 25%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24세브를 일부 제품을 모아서 35% 세일이 가능합니다. 요거 굉장히 레어한 기회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캐나다 우스 루치 패딩 요번 시즌 신상 검정색상인데 130만원에 현재 판매되고 있고 35% 세일받으시면 현재 85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이 관부가스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현재 현재 무료배송까지 가능해서 요 금액이 최종 비용 된다는 거 올해 들어서 가장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더 저렴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에 나오더라도 겨울이 거의 끝날 때쯤 그때쯤 나올 것 같다는 거 아무튼 올해 들어 가장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루치 제품이라던지 익스페디션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세일받으시면 172만원 이 금액이 최종 비용되고 랭포드 제품 같은 경우도 150만원 아래쪽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캐시미어 스카프 어저께는 없었는데 요 제품 세일받으시면 51만원 판매되고 있고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막스마라, 루드밀라 요 제품 같은 경우는 100%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제품 마누엘라, 코트라던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딱 일부 제품 몇몇가지만 모아서 35%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한국 설정 시 관부가스에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슬램잼 사이트 기존보다 세일퍼 커져 있습니다. 일부 신상 제품들 3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배송비가 조금 비싸긴 한데 구하기 힘든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알파플라이 3 제품 여성 사이즈로 8.5 사이즈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25% 추가 세일되면서 27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신칠라 제품 요번 시즌 신상 제품인데 13만원 인기 색상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라든지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반팔 티어츠 25% 마찬가지 세일되면서 4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파타고니아 토렌셀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 요 제품은 현재 30% 세일돼서 24만원에서 추가 세일받으시면 17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알파인더스트리 보여드리고 있는 MA1 항공저퍼라든지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NRG 트랙 자켓 마찬가지 가격 좋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최대 30%까지 세일 가능하고 신상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기 있는 제품들은 추가 세일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가격이 파이널 세일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뒤져보시면 파타고니아 요런 자켓 종류는 10만원에 판매되고 이전보다 가격도 좋아져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고대가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만 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요즘에는 한국 직접 배송이 가능합니다. 아더에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집어프디 23만원 판매되고 남이서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 8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줌포메르 여성 사이즈로 13만4천원 판매되는데 남성 제품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사이즈에서 1.5정도 마이너스 하시면 남성 사이즈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육수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는 관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C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다운패딩 60만원 정도 판매되는데 세일받으시면 48만원까지 가격 떨어지고 사이즈도 여러가지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CP 컴퍼니 코트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 종류들도 마찬가지 가격 좋습니다. 추가적인 세일 가능해서 80만원대. CP 컴퍼니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여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추가적인 20% 세일되는 제품만 2만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숨겨져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DSW 미국의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브룩스 제품 비롯해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 데 통해서 20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 세 붙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는 브룩스 하이페리온 러닝화 9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계산해보시면 요런 제품들 12만4천원에 아드레날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에 브룩스 인기 러닝화 종류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신발 종류들은 배송되기 비용 대략 1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만 구입하시면 무료배송 가능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브룩스 제품뿐만 아니라 신발 종류들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전체 페이지도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플라네스 영리계 편집샵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프렌즈 앤 패밀리 시작되면서 신상 정상가 제품들 20% 세일도 가능합니다.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구글 블랙 색상 남성 제품 사이즈 다시 채워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즈가 UK 사이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받으시면 19만4천원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사이즈로는 가격이 더욱 좋습니다. 1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990 제품들도 여러 사이즈 판매되고 뉴발란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가지 모아서 세일되고 있습니다. 특히 991 제품이라던지 색상 잘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프렌즈 앤 패밀리 세일로 신상 정상가 제품들 20% 세일되서 여기에는 다양한 인기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랄프로랜 폴로 제품이라던지 스톤 아일랜드 몬클레어 제품까지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산드로 그리고 마주 미국 공식 홈페이지 기존에 세일되고 있었던 금액에서 추가적인 30%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도 굉장히 많은 세일되서 142불 요금액 최종 비용돼서 계산해보시면 현재 20만원 아래쪽으로 반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추가적인 30% 세일 이미 반영되어 있고 여성 제품들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주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 게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포드사이트 온러닝 인기 제품 전부 다 20% 세일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 사이트여서 200불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27만원 넘지 않으면 광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100불 이상만 구입하셔도 한국 직접배송 페덱스 빠른 배송 무료배송 됩니다. 온러닝 보여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쉬프드 요 제품 재입고 됐기 때문에 사이즈 남아있을 때 둘러보시면 되고 현재 23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세 받으시면 18만 4천원 무료배송되고 광부가세 없기 때문에 이 금액 최종 비용 됩니다. 클라우드 몬스터 제품 같은 경우도 새로운 색상 들어와 있고 클라우드 5 가장 기본적인 제품은 14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온러닝 인기 제품도 전부 다 20% 가장 저렴한 금액의 무료배송 빠른 배송 가능해서 제품도 굉장히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샤프리며 미국 아울렛 아디다스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 추가적인 40%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공식 홈페이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해서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은 17,000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두오모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러닝화라던지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슬리퍼 같은 경우는 14불 정도 대략 2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아디다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모든 제품 추가적인 40% 가족 전 제품을 전부 다 구입해주셔도 200불 넘지 않는 금액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나이키 미국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테크 오븐 자켓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세일 받아서 62불 정도 판매됩니다. 85,000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도 여러가지 남아있습니다. 조던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이라던지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오버사이즈 자켓 같은 경우도 이쁩니다. 추가적인 25% 의류 종류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상가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이거 이전에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던 애포메이커 기계식 키보드 현재 50%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는데 관부가세 당연히 붙지 않고 무료배송까지 가능하면서 69,000원 요금액이 최종 비용됩니다. 무료배송되는 제품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언제 막혀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삼성 보여드리고 있는 34인치 모니터 관부가세는 지불하셔야 되겠지만 무료배송이 가능합니다. 대략 224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31만원 요금액 최종 비용되고 베이서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보조배터리 직접 배송은 불가능한데 요 제품 요기 쿠폰 부분 요렇게 클릭하시고 할인코드도 또 있습니다. 요기 리딘 부분 클릭하시면 전부 다 적용된 금액 11불 40센트면 구입 가능해서 15,000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애플 보여드리고 있는 맥북 에어제품 13.6인치 자리 제품 M2 들어가져 있는 2022년에 출시된 제품인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요기 쿠폰 부분 요 부분 클릭하시면 150불까지 추가 세일되면서 현재 700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700불을 계산해보시면 대략 96만원 판매되는데 한국에 들어오실 때 컴퓨터 제품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돼서 대략 106만원 정도 판매됩니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서 아마존 사이트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 한국 설정 미국 설정 비교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주과 질 정보는 여기까지 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